자 안녕하십니까 트럭킵다 자 시트를 제가 장착을 하고 와 너무 이거 시세계 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고정짐으로 상차하고 다니는 꽃을 실어로 갔어요 꽃을 실어로 매일 가는 그런 길을 동일하게 갔는데 신세계는 말 그대로 내가 너무 오마하고 오마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던 프리마 시트는 천박한 시트였다고 말하면 이건 좀 약간 럭셔리한 시트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꽃을 실어로 다니는 길들이 좋지만 않거든요 그냥 오르만큼 이렇게 요철도 많고 불규칙한 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진동들이 몸에 다 느껴져요 아무리 에어가 있다 하지만 하더라도 이 진동들이 다 이런 좀 불안한 승차감을 많이 느껴요 한 번씩 요철 같은 거 잘못 넘으면 진짜 막 머리가 여기 낼 듯 말 듯 할 정도로 올라갔다가 쿵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뭔가 진짜 뭔가 뭐라 생각해야 되지 이게 촤악 내를때도 촤악 이렇게 안아준다고 할까 진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포츠처럼 탱탱그리는 이게 아니라 진짜 메모리폼처럼 부드러운 이런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조금 좋아지기는 당연히 하겠지 왜 좋은 시트니까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어 그런 그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와 너무 좋아 이거 와 돈값한다 돈값한다 라고 생각 그렇게 말해야 되나 아무튼 완전 반족합니다 진짜 진심 와 이게 일반 뭐 요철 같은데 좀 불규칙이 심한 길에서도 뭐 좋기는 좋지만 이런 일반 도로에서 느끼는 이런 잔 진동 잔... 진동 이랄까 이런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있어 이런거 이런게 심한데 이 시트는 그런걸 좀 잘 잡아주는 거 같아요 어 뭔가 잘 잡아주고 이게 트럿 보는 분은 다 아실거에요 작은 요철에도 막 덜컹덜컹 되는데 이거는 그런거를 어 엄청나게 잡아줍니다 하여튼 뭐라 설명해 타봐야 아는데 이거 앉아봐야 이거 알지 말로 설명해서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승차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극에서 극으로 와서 그런지 더 그런 걸 느낀지 모르겠는데 와 외제차 타시는 분들 참 부러웠었네요 보니까 괜히 타는 게 아니네요 이 차량에서 올라온 진동을 시트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이 국산 차량의 에어시트는 그걸 못 걸러주는 것 같아요 치 치 치 치 치 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치 치 치 치 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강약 조절을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프리마시트 강조절하면 치 치 치 치 치 이래요 진짜 근데 이 시트는 안 그렇습니다 와 아무튼 좀 훨씬 더 피로감이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완전 만족합니다. 돈 받고 찍는거 아닙니다. 돈 받고 찍는게 아니라 너무 충격이랄까 이래서 좋은 차 타는구나 라는걸 새삼 느끼게 돼서 진짜 말씀 드립니다. 이 시트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큰 마음 먹고 해야 될 정도의 가격인데도 그래도 충분히 값어치 있다라고 할까? 장거리 타시는 국산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 바꾸시면 뭔가 돈값이 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만 해봤는데 돈값이 한다는 생각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이 시트 하나는 진짜 바로 느낌이 오니까 바로 다른게 느껴지니까 아 이건 진짜 돈감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후기입니다. 솔직히 좀 놀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꽃을 짓고 이제 서울 양재동으로 올라가는데 진짜 이제 꽃을 짓고 양재동으로 갑니다. 아무튼 이 시트에 대한 후기 역으로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시트가 광고 아닙니다. 광고도 아니고 뭐랄까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장착한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제 돈 주고 제가 사는 치트인데 어쨌든 뭐 트럭 유튜브니까 트럭 제가 차에 이렇게 뭐 하나의 컨텐츠를 할 수 있으니까 촬영을 했는데 너무 만족해요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